수익이 어머니 저 이거 구렙 홍염 하나 더 있는데 님이 합성해 보세요 아닌가? 그냥 그거 두개 줘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합성해가지고 멸하 뜨면 저 쓰고 홍엽 뜨면 드릴게요 어때 뭐하는 놈이냐구요? 방송하는 놈입니다 잠깐만 디스코드 오늘 일정 없으시면 엘릭서 컨텐츠 가능하나요? 아까 여쭤보니 기상이 조금 남았다 해서 가능하시면 50만 골드 경매장에 부탁합니다 아 엘릭서 깎으면 50만 골드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잠시만요 아 이거 저번에도 50만 골드 주신 분인데 아 잠깐만요 근데 기상이 갔다 오지 않았나? 어 엘릭서 좀 남긴 했는데 근데 엘릭서 8개밖에 못 깎는데 괜찮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얘랑 수직 깎을만한 애가 지금 아이 꿀잼을 다 해버렸네? 이거 50만 골드이나 바퀴 좀 미안한데 기상술사 엘릭서 8개 가능하거든요? 비상에 엘릭서 9개 남는 거 다 강화 꼬라박아도 되겠습니까? 아 맞다 저거 50만 골드 받으면 수칸이 쳐야 되는데 바꿔추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50만 골드 지원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옷 준비를 좀 해오고요 심장 룰로 바람 빠진 주유소 인형 같아요 와 힘들다 지금 주신 분이 저번주에 50만 걸 주셨어 그리고 오늘도 50만 걸 주시고 그 전에도 50만 걸 주셔가지고 지금 이분이 주신 것만 거의 한 200만 원어치입니다 코카인 보는 게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짧게 했습니다 만족하셨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이 절로 가냐 또 그만 이거 무조건 아래로 한 칸 봐야 될 것 같은데 야어어어 아이씨 위로 한 칸이냐 아이고 진짜 아이씨 되나 연성이 완료되어 대성공 두 번에 막판 아이고 진짜 끝까지 안 도와준다 이거 대성공 와우 진짜 작 같은 놈이네 아아아아아아 험 고맙다이 개똥같은 거 강화해 슛 다섯 배 슛 다으 아 이거 넣으면 무조건 성공인가 아아아아 이럴 때 슛 다섯 배 다섯 배 다섯 배 그렇지 슛 나이스 골드 다 썼다고 나쁘지 않게 간 것 같은데 그래도 1650이다 졸라 많이 올라갔다 좋아 얘까지만 일단 만렙 찍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네 무기초월입니다 무기초월 끝나면은 골드 뭐야 헬다이버즈 데일이 합성력 어? 신멸 뜨면 가져라고? 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즈키 네모리 승익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승익이 어머니 이거 신멸 쓰고 이거 있던 구멸 하나 보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염 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굿 이제 여기 신멸 보석 3개나 많냐? 와 디언 스펙 진짜 낭낭하다잉 그러면 하나 더 드려야 된다고요? 아 하나 더 드릴 건 없습니다 어? 승익이 어머니 저 이거 구렙 홍염 하나 더 있는데 님이 합성해보세요 아닌가? 그냥 그거 두 개 줘보실래요? 제가 만약에 합성해가지고 멸하 뜨면 저 쓰고 홍염 뜨면 드릴게요 어때? 뭐하는 놈이냐고요? 방송하는 놈입니다 잠시만요 충전 좀 하고요 지금 구렙 버서가 얼마지? 일단 전 승위기가 강해진다면 대찬성입니다 어허 승익이가 항상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홍염 뜨면 저는 깔끔하게 드릴 거예요 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15만원 플러스 구멸 사실 전 구멸도 진작에 받은 거긴 한데 아유 기쁘죠 어 어 방금 이득 본 사람은 이제 내가 나한테 이제 구멸 판 사람이지 어 어쨌든 한 명 이득 봤죠 어 앞으로 멸하 세 개만 더 있으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대원이 된다 그리고 이 캐릭 슈보잉 나와가지고 이벤트 보상 한번 더 뿌리면 바로 창술사 배 가르고 합성 한번 더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창술사 배는 갈라도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창술 레이드도 안 가는데 이거 그냥 미리 갈라놓나 뭐 나중에 가려나 어 신멸 기원합니다? 어어 아 근데 지금 뜰 때가 되긴 됐거든요 쎈게 갑니다이 일단 하나 컷 하나 컷 신멸 냄새 삭 돌리면서 아 아 아쉽네요 아 쌤 이거 우편 답장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이러면은 이러면 나패도 아닌가? 아 좀 아쉽네 멸멸 뽑으면 멸멸이면 지금 대박 아니야? 어? 팔아서 팔아서 아이고 쌩님 이게 무슨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주시는 거면 거래 완료 좀 눌려주실래요? 진짜 주네 아유 감사합니다 쌩님 네 짧게나봐 예 아 저분 에스터 끼고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퐁을 팔고 구멸을 두개 해서 멸하를 하나 더 떼어라고 좋은 판단입니다 니나부섭 10퐁 팝니다 보석 두개 가능하신 분 니나부섭 깁 주세요 어? 이거는 그냥 받기는 좀 그렇고 어머니 막 오늘 많이 주셨으니까 이거 지금 멸하 두개 받았거든 일단은 홍영 보내놓을게요 어머니 펭수 야 이거아 이거 가자 이거부터 그 어머니 죄송한데 보석 하나만 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승희 어머니 이거 보석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 보석을 돌려달라고 실링으로 아 그 말이 아니었어 다시 보낼게요 이거 아 팔아서 아 팔아서 한 번 더 그러면 잠시만요 저 배 하나 갈라야 됩니다 창출아 그동안 고생했다 어차피 카돈만 돌잖아 여기까지 뭐 많이 왔어 자 들어가자 감사합니다 나이스 이거 같아 졸업 우와 수고가 데웠네 50냄피 너무 달달하네 너무 달달한데 아 수바 이거 좀 레이드 좀 놔둘걸 아 카양게리라도 갔다올까 아 카양게리라도 갔다올까 아 카양게리로 갔다와야겠다 자 두가자 카양게리로 갔다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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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되게 재밌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